이번 시간에는 우리 PHP를 Mac에 설치해서 여러분이 실습을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HP를 여러분이 직접 설치하고 웹서버랑 연결하는 것은 꽤나 까다로운 일이에요 바로 이러한 일을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 바로 Bitnami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Bitnami MAMP 를 이용해서 우리는 PHP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MAMP는 M은 Mac의 약자고 A는 Apache, M은 MySQL, P는 PHP의 약자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Apache, PHP, MySQL이 한방에 깔리는 아주 편리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로컬 인스토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적당한 버전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최신 버전이니까 여러분이 최신 버전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오고요 로그인을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물어보는데 No Thank You라고 하고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저는 다운로드가 시작된 상태예요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다운로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죠 다운로드가 끝나면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시켜야죠 실행시켜 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런 화면이 저는 뜨는데요 더블클릭합니다 그리고 오픈 버튼을 누르고 잠시 후에 Setup 프로그램이 뜨면요 여기서 Next 버튼을 누르고 여기 있는 건 체크를 해제하셔도 되고요 phpMyAdmin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두시면 됩니다 Next 그리고 여기서 Next 하고 Next 하면서 여기 보시면 현재 비트나미가 어디에 설치될 것인가가 경로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저걸 바꿀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저기가 어딘지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Next 그리고 이거는 우리 수업에서는 MySQL을 쓰지 않지만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의 패스워드를 물어보는 화면입니다 root-password 관리자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거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뭘 입력해도 상관없지만 자기가 뭘 입력했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실서버 환경이 아니라면 지금 개발용으로 하고 있다면 그냥 1, 6개를 하세요 그 다음에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거를 실제 사용할 때는 이런 비밀번호 쓰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Next 체크 해제하시고 Next Next 하면 보시는 것처럼 설치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치가 잘 끝났고요 Finish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기다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거고요 이것이 바로 비트나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Apache MySQL PHP를 성공적으로 설치했다는 화면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은 아마도 현재 보고 계신 이 웹페이지가 127.0.0.1 그리고 008080 뒤에 8080이 붙어있다는 것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8080이 아니라 8081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가 됐건 간에 여러분이 비트나미를 통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설치하고 자동으로 열리는 웹페이지에 여러분이 주소를 봤을 때 이 주소에 이렇게 8080이 붙어있다면 앞으로 진행하는 실습에서도 여러분은 그 주소 뒤에다가 008080이라는 것을 꼭 반드시 붙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뭐라고 하냐면 포트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죠? 맥에는 아파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번들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습 환경을 좀 통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비트나미를 통해서 아파치를 또 깐 거예요 그럼 이 컴퓨터 안에 웹서버가 여러 개가 있으면 웹브라우저로 웹서버에 접속할 때 어떤 웹서버에 접속하려고 하는지를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웹서버가 여러 개니까 그래서 기존의 웹서버는 원래 깔려 있었던 웹서버는 그냥 주소만 입력하면 사실은 얘가 80이라는 뜻이 생략된 거거든요 기본이 80이기 때문에 웹서버는 아무튼 그냥 열리는 것이고 지금 비트나미는 나중에 깐 거니까 좀 불리하죠 그래서 뒤에다가 8080이라고 붙여서 우리가 나중에 설치한 비트나미에 접속하겠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저런 걸 뭐라고 하냐면 port port 라고 부릅니다 불러도 돼요 그냥 8080을 붙이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비트나미를 설치했으면 아마 이렇게 생긴 비트나미 매니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이 됐을 건데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apache, php, mysql 같은 소프트웨어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보이거나 또는 나중에 얘를 켜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파인더로 가셔서 applications 한국어로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요 응용 프로그램으로 가신 다음에 보시면 mampstack 그리고 여러분이 설치한 버전이 적혀있는 곳으로 가셔서 저는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얘가 최신인 것 같아요 가장 숫자가 높은 거죠 들어가시면 바로 이곳이 비트나미를 통해서 아파치 그리고 mysql 그리고 php가 설치된 디렉토리입니다 이 디렉토리에 보시면 매니저 osx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저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비트나미 비트나미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비트나미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에서 manage servers 로 가보시면 mysql 아파치가 초록색으로 켜져 있다면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이 서버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동작하고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얘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여기가 스테이터스가 스탑 뜨면 여러분이 선택해서 스타트를 눌러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php는 여기 없냐 php는 혼자 단독적으로 잘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아파치라고 하는 웹서버의 기생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파치라는 웹서버를 켜 놓았다면 php를 이용해서 코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웹서버까지 설치를 했으니까 우리 프로젝트는 어디에서 출발하면 되냐면 아파치 디렉토리로 가셔서 htdocs 디렉토리로 가시면 아파치 웹서버에 웹브라우저로 접속했을 때 아파치가 웹브라우저가 요청한 웹페이지를 찾는 디렉토리인 htdocs라는 디렉토리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부터 실습을 이곳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파일은 다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아톰 에디터를 쓸 거니까 제가 실습 환경을 만약에 구성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죠 기존의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또 없애고 여기서 파일 add 프로젝트 폴더 그 다음에 applications로 가서 mampstack에 apache2에 htdocs에서 오픈을 누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new 파일 그리고 test.php 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php라고 쓰고 php info 라고 한 다음에 test.php를 실행했을 때 저처럼 되면 됩니다 지금 127.0.0.1은 자기 자신의 컴퓨터라는 뜻이죠 거기에 포트번호 8080을 붙여야 됩니다 저는 맥을 현재 8080에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info test.php 라고 했을 때 저처럼 이렇게 생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출력된다면 여러분 이제 성공적으로 php를 설치한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php를 잘 설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실습을 진행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htdocs라는 저 디렉토리에다가 실습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일들을 위치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